바이크 탈출 가자! 앞에 있는 적들은 한방컷! 오! 강력해 강력해! 얘는 무조건 잠수함은 여기다 합체해 놓는 걸로 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 레고에서 몽키 키드 시리즈가 나온지 이게 2020년에 나온 거니까 벌써 한 2년이 지났더라고요 와... 그동안 참 여러가지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기믹이나 퀄리티가 괜찮았지만 스티커가 조금... 아니 상당히 많... 이쯤 되면은 한 번쯤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지금까지 출시된 몽키 키드 10만원 이하의 레고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7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7위 임페르노 제트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7위는 레드선의 임페르노 제트입니다 레드선이 거미요계에 맞서서 탑승했던 빨간 제트기로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다만 4,900원에 브릭스 299개의 제품으로 출시할 때부터 닌자고의 볼더 블래스터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디자인은 확실히 몽키 키드스럽게 바꾼 것 같아요 특히 앞부분에 이런 커다란 뿔을 달아준 거라든지 사이드에 불이 나오는 디테일도 좋았고요 재밌는 점은 이 앞에 뚜껑을 열어주시면 스프링 슈터가 나옵니다 제트기로 옆에서 자세히 보시면 총 같은 모양으로 손잡이도 있고 앞에 레버까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총처럼 잡아가지고 이 방아쇠를 당겨주시면은 와 이거지 이렇게 발사되는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레드선은 이쪽에 탑승을 하는데요 조종석은 뭐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부스터 3개와 작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레드선의 강렬한 붉은 컬러가 잘 어울리는 멋진 제트기인 것 같아요 6위는 몽키 키드의 클라우드 제트입니다 화가산에 있던 MK가 강가에 떨어진 화물 상자에서 발견한 제트기로 다양한 기믹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74,900원에 브릭스 529개의 제품으로 몽키 키드 초창기에 나왔던 레고였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들어보면 은근 묵직하게 크기도 좀 크고 바이크와 제트기가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먼저 양쪽 날개를 보시면 큼직한 부스터 표현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몽키 키드 특유의 빨갛고 노란 컬러가 많이 쓰였고 이쪽에는 디스크 슈터가 달려 있어서 여기를 밀어 주시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슈터 기믹 하나 있어야지 플러스 이 큰 날개를 접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트기를 바꿔 줄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저는 이런 형태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이 바이크인데요 제트기 위에 이 레버를 챙겨 주시면 바이크가 튀어나가 된 기믹이 있습니다 이 기믹이 참 괜찮았죠 바이크만 따로 살펴봐도 전혀 뭐 단순하지 않고 디자인이 정말 좋고요 앞부분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문제는 이 스티커들이 아 역시 많아 바이크 탈출 가자 어 이거지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5위는 클라우드 로드스터입니다 만리장풍 레이스에 참가한 MK가 여의봉의 힘으로 만들어낸 레이스카로 스피드를 조치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 자동차로 레이스 경주에서 단번에 역전 우승하게 되죠 8만 9,900원에 브릭스 659개의 제품으로 전형적인 몽키 키드스러운 자동차와 유일하게 금각 응각 형제가 들어있는 제품이었죠 이 자동차가 은근히 큰데요 스피드 챔피언 자동차랑 비교해 보시면 야 이거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오시죠 거의 뭐 대형 차량급이고 바퀴가 정말 특이합니다 나 이런 바퀴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아 몽키 키드는 이쪽에 있는데요 조종석은 이 크기에 비해서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 위에는 아주 누르고 쉽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스프링 슈터가 발사됩니다 오 쌍발 슈터 저는 뒤쪽에 이런 엔진의 표현이나 구름 부스터 이 부분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특히 부스터는 자동차 바퀴와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이면 구름 부스터가 같이 움직입니다 진짜 이런 참신한 기믹이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금각 응각 형제 이 요괴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퀄리티가 정말 괜찮죠 몽키 키드가 미니 피규어도 진짜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굴러가서 여러분 구름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프링 슈터 눌러주시면 4위는 앞에 얘 핫! 오 각도가 좀 높아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4위는 동방해 용입니다 동해 용왕이 소환한 드래곤으로 용왕님이 풀파워로 전투할 때 뒤에 등장해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89,900원에 브릭수 880개의 제품으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몽키 키드 제품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용이죠 이런 용을 정말 처음 봤어요 뭔가 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무에 가까운데 등쪽을 보시면 이쪽에 동방해 용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니 잠수함으로 애니에서는 동방해 용이 탑승하는 게 아니라 드래곤을 소환하는 거였죠 아니 근데 용왕님 언제 또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셨어 수염까지 핑크라니 너무 이쁜데?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분리하니까 너무 허전하다 얘는 무조건 잠수함은 여기다 합체해 놓는 걸로 드래곤의 얼굴은 예전에 나온 샹치 드래곤도 좀 생각나고 이런 산호초를 달아줘서 바다에 용스러운 느낌을 내어주었습니다 다리를 보시면 엄청 짧아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고 뒤에 꼬리를 보면 여기도 역시 산호초랑 꽃게까지 달려있어 마치 바다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3위는 사악한 마카크의 로봇입니다 마카크가 변신한 그림자 괴물에서 원숭이 형태의 갑옷이 추가되면서 더욱 파워업한 형태입니다 마카크는 이 로봇 안에서 조종하면서 싸우게 되죠 94,900원의 브릭스 893개의 제품으로 몽키키드에서 마카크의 인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마카크 관련 제품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원숭이 노후 닿기 역시 팔이 굉장히 긴 형태이고 제품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양쪽이 컬러나 디자인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검정색 부분은 원숭이 털 같은 느낌으로 단순한 형태라면 오른쪽은 무슨 징도 달려있고 기계 장치도 보이고 좀 더 빨간 부분이 공격적으로 되어 있죠 무엇보다 원숭이 얼굴의 표현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얼굴의 양쪽도 이렇게 전개가 되는 방식으로 조리법이 얼굴의 형태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등 뒤를 보면 무기는 이런 큰 봉을 들고 다니고요 이거를 떼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 벙돌리기 기믹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있는 기믹인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마카크 피규어가 정말 훌륭합니다 들고 있는 무기도 멋있고 캐릭터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죠 특히 얼굴에 이런 머리털이나 디테일들이 아주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팔 관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다리 관절이 무릎이 안 굽혀진다는 거 그래서 가동성은 그냥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위는 픽시의 푸드트럭입니다 일반적인 푸드트럭이 아닌 앞에 있는 적들을 쓸어보일 수 있는 전투형 푸드트럭입니다 89,900원에 브릭스 832개 제품으로 가성비도 좋고 몽키키드의 숨겨진 명작 중 하나예요 들어보시면 상당히 무거워요 그만큼 트럭 안에 들어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 위에 돼지가 너무 귀여워 제가 이거 보고 꽂혀가지고 샀었는데 이 뒤에 꼬리를 돌려 돌려 주시면 앞에 돼지코에서 랩피드 슈터가 발사돼요 기믹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트럭의 앞좌석은 이 지붕을 열어주면 이렇게 두 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앞모습이 정말 특이해요 무슨 쇠창살 같은 걸 달아놔 가지고 근데 이게 없으면 또 디자인이 되게 단순해지죠 만화처럼 이 쇠창살을 내려가지고 앞에 있는 적들을 함박커 강력해 강력해 이거지 이게 바로 전투형 푸드 트럭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니 또 열어보면 안에는 소시지를 굽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요소 하나하나가 되게 코믹하다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양쪽에 트레일러가 위로 올라가는 이 기믹이 대박이야 제가 이래서 몽키키드 제품을 좋아합니다 진짜 디자인과 기믹을 정말 많이 신경 썼더라고요 안에는 뭐 요리 도구라든지 소스, 간장통, 시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쪽에도 여기 열어주시면 무슨 공부실까지 만들어놨어 딱히 단점을 찾기 힘든 정말 숨겨진 명작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1위는 몽키키드의 라이온 가디언입니다 1000개에 올라갔던 MK가 8개로에서 깨달음을 얻고 탈출하면서 소환한 라이온 가디언이에요 생김새는 1000개를 소환한 가디언들의 로봇 형태죠 99,900원에 브릭스 774개의 제품으로 얼마 전 진행한 몽키키드 10만원 이하 제품 투표에서 8,000명 중 5,200명 무려 65%가 1위로 꼽은 제품이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 자체가 거의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라이온 가디언의 얼굴이 이야 이거 멋있기도 하지만 진짜 디테일하다 등 뒤에 있는 이곳을 밀었다 땡겼다 하시면 앞에 있는 입이 움직이는 기믹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깨에도 스프링 슈터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 주시면 앞에 뚜껑이 열리고 발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오호 아니 이거 열리는 거 좋네 다리는 무릎관절까지는 없지만 고관절이 자유관절이고 발은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뒤에 꼬리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사자의 갈기를 표현해 준 그런 느낌이라서 좋네요 그동안 정말 멋진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10만원 이하의 몽키키드 제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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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